기분 좋아져, 아빠 노래 아니야? 하우야, 뭐 한 거야? 뭐랬어? 우선 누가 해? 마법에서? 잼잼이가 공주지? 누나 소름 바꿔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잼잼이가 공주야? 그 왕자는 누구야? 하우 하우 내 이별이 가까워 오는데 어떡하냐? 어떡해 우리 애들 울기 전에 아쉽지만 잼잼이 이제 가야 된대 왜? 이제 가야 돼 우리 가자 이제 진짜 가야겠다 아우, 가기 싫지 아니야, 일단 먹어 먹으면서 울면 체하니까 지금 안 가 이거 먹고 갈까? 그래, 입에 있는 거 먹고 가자 입에 있는 거 먹고 가자 이렇게 하면 계속 넣죠 그렇죠 얼마나 똑똑한 아이들인데 저걸 절대 안 삼키죠 하우, 너 잼이 집에 가서 자야지 하우야 가지 마 잼이 가기 싫어가지고 잼잼이 순대를 몇 개를 먹는 거야? 형이 어떻게 할 거야? 잼잼이 집에서 잔다고? 아우, 집에서 잔다고? 야, 형 지난번에 힘들었겠는데요 계속 야, 슬 분위기 보고 아, 잼잼이 순대 입에 또 넣으면 돼? 순대 입에 내면은 입으로 먹는 거 같은데 응, 안 가도 된다는 거 아는 거 같은데? 가야겠다 이제 아우, 진짜 안 되겠어 진짜 가야 돼 아우, 진짜 가야 돼 가야 돼, 가야 돼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잖아 아유, 항상 이 배로는 힘들어요 같이 살 수 있대 같이 살 수가 있다고? 너무 친해졌다 안 갔고요? 안 갔고요? 안 갔고요? 갑자기 떠? 왜, 가라고? 왜 그러지? 아우, 너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 그랬어 그냥, 그냥 간다 오, 멋있어, 멋있어 오, 축하해 오, 축하해 오, 축하해 오, 멋있게 가는데? 지금 이제 뽀뽀 한번 해 줘 봐 어,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이고, 또 해 줘 그... Pardon 제법 chluss 아버지 lev